된다, 된다, 된다 와우 된다, 된다,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못삭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DDP DDP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오늘 메트로시티 쇼에 조이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 조잉? 아, 예, 조잉 조잉, 조잉 왜 그냥 조잉까지 메트로시티 메트로시티 가은 날 왔어 오늘 누굴 만나는 날 아니에요? 어? 맞네 누구만 얘기해줘야 해요 오늘 누구만을 만나기 위해 같이 진행 좀 하세요 아, 예 저희 오늘 만나는 게 디아블로에 나오는 바바 바바리아 죄송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디아블로 진짜 나와요? 바바리아 오늘 바바랑 탈빛 분을 만나네요 후배를 네, 오늘 훌륭하신 분위기인데 이번에 바바랑 탈빛 이미 메트로시티에 분위기를 맞춰주셔서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한 번 하러 가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알았어, 알았어 두근두근 두근두근 원병이 미쳤네 아, 여긴 안녕하세요 여긴 70에 최배우? 원병 두 번째 만진 남 안녕하세요 최배우, 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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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우, 최배우 케일 형 뮤직비디오에 그 형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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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야 형환이 또 왜 저래? 형환이 뒷모습 좀 해달래요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혼자 또 컨셉 잡고 있어 왜 저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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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모델 포스를 잡고 있어 그거 아, 그걸 말해줘야겠다 맞단 말 백스테이지를 찍는 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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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테이지를 찍는 게 저희 몬스터XV의 단독입니다 단독입니다 펄 아, 진짜요? 펄킥 지금 여기 바로 계시나봐요 여기가 바로 백스테이지인데 여기 계시나봐요 지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눈이 엄청 많네 콜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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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 네누네들 제일 멋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많은 모델분들이 계시는데 네 모델분이세요? 네? 아니요? 안녕 죄송합니다 아냐아냐 저희는 여기 지금 백스테이지 모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저희가 만나러 왔습니다 창균이의 유창을 넣으시려고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균, 장균, 장균. 장균, 혜이. 오, 예. 함께할게요.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Hi, guys. Hi. Hi. Barbara, nice to meet you. Hi. Barbar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e are Monstra X. I am, I am. I am? I am? I am? Is that what you just said? Yes, nice to meet you. Barbara, nice to meet you.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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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live streaming? Yeah, this is the live show. It's called VF. We can see you at real, so it's kind of international. Say hi to Korean fans. What's up? Yeah. Damn, Daniel. Sorry. Oh, it looks good. Wow. How was your trip, coming to Korea? Ah, it was long. It was pretty long. I flew from LA. So that's a 14 hours flight. But I actually slept through the whole flight, because I was no gay, I guess, before. Actually, we are preparing a little bit of presents for you. Presents? Yeah, we are singers, so we prepared some albums. To be dedicated, at least. I'm sure the fans are crazy now. And jealous. I think it's all because of you. No. I wish you could listen and like it. I will listen to it. Yeah. But it's like a book. Oh. All photos. You have to... Oh. I was at a dirty job. What am I going to say when it's live show? It's all you guys? Yeah, it's all of ours. So how do you think of our first impression of wanting to fix your love? Oh, you want to ask me? What's your best style? Oh. Guys. I have a huge crush just in general region guys. That's just not going to happen. Okay. And... Who would the girls pick up? Who would the girls pick up, please? Who's the ones? He's the shyest one. No. Who's the best style? I'm not him. Then how about the others? Let's pick. It's hard. It's the three of you guys. Ohhhh. Hi. You came to... What? You came to Korea because of fashion show Metro City. How do you feel about that? 저는 너무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네, 30, 30. 1년 정도. 그냥 1년 정도? 네, 2015. 21, 22, 24, 25. 좋아요. 저는 22. 좋아요. 좋아요. 어떤 감정은 여러분께 여러분께요? 어떤 걸 원하는지? 뭐지? 그가 뭐지? 그가 뭐지? 그가 뭐지? 그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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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해봤는데 내가 잘해봤다고? 너희가 잘해봤을 때? 네, 이제 다음 모든 방송을? 모든 촬영을 하고싶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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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모든 멤버들의 촬영을 하고싶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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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제가 이미 찍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지금 제가 봤고, 아니면 제가 지내주고 싶어요? 네, 이제 사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끝났어요? 네, 이제 빨리 끝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리세이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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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창균이는 지금 창균이는 지금 옆에 녹았어요 파리 창균이가 아 네 아 창균이가 지금 파리 흐들거려서 못한다고 근데 어 되게 뭔가 그냥 인형 같네요 얼굴 작으시고 이렇게 뭔가 세계적인 모델 분을 뵌다는 게 되게 굉장히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좋은 추억이었을 것 같고 일단 시호가 되게 기대되고 방금 그 창균이가 아이엠이 그 홍가리어로 사랑이어로 했잖아요 쓰레틀에 그래서 그 파리 흐린 분이 쓰레틀에 한 번 더 했잖아요 근데 창균이가 손을 어?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갑자기 근데 한쪽 손은 주머니에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언밸런스 귀엽네 하트 손 주머니에 있었죠 그렇게 잘합니다 저희는 지금 다 이렇게 메트로 시티 가방들을 하나씩 메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백팩을 메고 있고 슉 슉 슉 슉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클러치라는 게 들고 다니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내가 너무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선택 못할 줄 알았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기 뒤에 노랑머리 안녕하세요 네 노랑머리 가방 뭐 들고 있어요? 어우 좋아요 메트로 시티의 큰 가방 큰 가방? 그 가방 이름이 뭐예요? 큰 가방? 네 큰 가방 그래서 어쨌든간은 저희는 이제 쇼를 기다리는데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하죠 네 기다리는데 그 와중에 너 잘생겼네 죄송합니다 브이앱에 한 번씩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만에 오세요 창균이 제 거예요 희현 사랑해 누루 서지우 원오포 센터 보고 싶어요 형원 어디니 형원 어디니 형원 어디니 우리 오빠 입 알겠어 형원이 있잖아요 아까 그리고 그 저희가 그 바바라 팔빈 분한테 뭐 창균이가 누가 누가 스타일이 괜찮냐 라는 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했을 때 저희 셋이 된 거 말고 저희 셋 그 사이에 형원이가 껴있었는데 형원이가 잘생겨야 할 때만 하는 모양이 있어요 그때 제 어깨 손을 올리고 바바라 팔빈 분을 보시면서 어 그 표정 그 표정 이거 살짝 나오는 거 이러고 있는데 내가 그거 때문에 웃겨가지고 하지만 선택 당하지 못했어요 네 그 표정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건지 기현아 기현아 너무 작아서 앞으로 자리를 바꾸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 형원군이 이렇게 선택을 못 받는 경우가 귀에 굉장히 드물어요 그쵸? 아 그쵸? 저희 라인나운에서도 홍홍에서도 바로 선택을 받았었는데 어 물론 저도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형원군이 선택 못 받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뻤어요 전유현님 아이 이쁘다 아 나 형원이 형이 있겠다 내가 누가 선택 받음? 당연히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원우 형이랑 현우 형이랑 아이엠 헝그리 헝갈 헝그리 그럼 근데 약간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 중인데 네 그래서 되게 막 그 그냥 밥에 이렇게 닭가슴살 현미랑 이렇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동안 고생했다는 보람으로 좀 고생했다 보람으로? 고생했다는 의미로 한국말이에요? 네 좀 당분이 많이 들어간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서 마셨는데 먹고 너무 후회가 됐는데 지금 이제 저 분을 보시고 나니까 좀 더 후회가 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래서 나도 어? 머리 자름? 누가 머리 자름 하셨어요? 아 머리 자랐어요 드디어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머리가 앞머리가 여기까지 왔었어요 근데 그건 이만큼 잘랐기 때문에 거의 한 이만큼 이만큼 잘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댄디해졌어요 네 댄디해졌고 제가 굉장히 우럭고 우럭이요?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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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희가 쇼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 인사를 드리고 저희 인사 그걸로 할까요? 네 아까 창기이가 알려준 헝가리어로 사랑은 세레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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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이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베베들 세레틀레 세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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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틀